휴대전화 휴대전화 혹시 백보 블러드 하시는 분 없어요? 했었죠 예식을 했어요 조만간 꽁짜가 끝나니까 뭐 치울 것 같아 한대 저어 너무 비싸던데 철만원은 좀 에바죠 잠깐만 나 물렸어 이씨 형님 서포터에 왔나? 사이어, 사이어야 돼.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나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안 죽여줘? 한양키, 한양키. 안 움직이면 한양키. 왜 한양키가 돌려졌지? 세 팀 쳤잖아. 뒤에 나 있어야 돼? 뒤에 나 없어도 되지? 맞춤 거 2명이야? 아냐아냐. 버섯 거 둘 됐네? 아, 네모님도 버섯 거구나. 어, 바빠지겠네, 이거. 괜찮아. 내가 바꾼 거 안 돼. 잘 바꿀게요. 그러면, 메디그 2메디크로 갈까 이번에는? 아, 괜찮을 거 같아요. 아뇨아뇨. 자, 저 혼자 할게요. 아, 혼자서 까면? 확인. 오, 쉣. 헉. 야. 팔색아, 눈 아프면 마해. 팔색아, 눈 아프면 마해. 뭐지? 빵빵 터지는데? 나와. 아니, 나와. 쿠바. 나 전신을 죽여 던졌어 치료가 줘요? 치료가 줘요 치료가 줘요 아 이거 침이 너무 아프니까 아 아프죠 네 저 옆에 있는 미역국이라고 그래요 생일날 맞으면 엔딩 더 아픈거 같아요 5년 있어보면서 생일날 맞아본 적 있는데 진짜 다 아픈거 같아요 5년 낫았나? 기분 탓이긴 한데 진짜 다 아픈거 같아요 치료가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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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고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돌진공격 어허허허허허허헉 여기 애들 심심하면 직사게 놀려요 재밌죠 어, 나 총알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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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 일하고 있었어, 잠깐. 어? 괜찮아? 갑자기 일들와가지고. 아, 이제, 이제 드레이시는 거예요? 어? 저 도야지를 막아. 아무도 막지 못했다고 한다. 차라리 레보님을 데려가라. 왜? 렛던지 인사. 어? 어? 레보님 봐야죠. 아, 레보님 수영시죠? 어? 따뜻하게 불집혀되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오. 상정 가야 돼요? 네, 상정으로 가. 아니, 제가 바꿀까요? 아니요, 그냥. 통화하고 가면 돼요. 아니요, 봤죠. 여기 킬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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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히 버려놓고서는 이제, 끝나니까 약주는 거야? 그, 그, 인간은, 인간은 간사한 동물이라고. 범주고 약주고의 대설격이네? 그냥 지나가요. 음, 빡 떠나줄까. 나 이번에도, 콧볼 한 번 더 넣어야 될까? 내가 열심히 뒤에서 콧볼으로 지져줄게. 이거 파이팅. 어? 고맙지? 너무 안 고마워도 돼. 내가 원래 저 척하잖아. 그, 열파도 특별히 붙여줄게. 너무 고마워서 자살 가렵다. 어어, 그건 말리지 않을게. 파이팅. 말리지 않는데. 아, 아, 마이팅이 안된다. 슈어사이드 치라고. 게임 터뜨려보자고. 내가 터뜨리나, 님이 터뜨리지. 뭐, 오케이. 버프는 없다. 버프는 없지만 힐은 들어가는 마법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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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이 그거였어? 어. 끊임새는. 난 개. 이는 당신분 양신도 없으니까. 저의 뭐개 있어야지. 아, 조용해해라. 샘을 봐. 어, 이는, 양신도 없습니까? 제임스 레이너. 당신랑 양신도 없으니까. 양심이, 양심이 없으니까. 여기 있죠. 아 넘나 편한거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불 쪽 안 지지고 있을게 아 2번 좋네 너 버섯거 아니지 않음? 페인을 못 치는 버섯거가 있다 내가 밑에 뜨끈뜨끈하게 해줬거든 좋지? 그럼 페인 쏠 수 있게 잠깐 손 떼고 있을게 잠깐 깐거 해야돼 이 새끼 휴대폰 하려고 내가 너 새끼도 이 새끼 휴대폰 하려고 내가 너 새끼도 아니 페인을 못 한다잖아 잠깐 손 좀 떼줄 수 있지 나 너하고 뭐하냐 내가 어느냐 좀 그래 내가 어느냐 좀 착해 오우 오우 위험했다 오우 위험했다 왜 자꾸 자리가 너하고 나고 바뀌냐 이 자리 위험함 불날라옴 자꾸 제 머리 뒤로 라이노가 날아오는 것 같은데 뭔가 튕겨지면서 맞아 라이노 있었어 붉은행이 그 건술 라이노 저거랑 방통 같이 뜨면 라이노는 성능좋아요 저거에 방통까지 쓰면요 건수부기 중에서는 잡목을 가장 잘 잡아요 지금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에 에브에 괜찮으시겠어 방금 자포하려는 것 같던데 못 봤어 도어 사이드 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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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어 지켜 어 버프는 드셨구나 어? 버프는 안 끊기고 있죠? 해우우의 해우우의 바쁜의 펌펑 떠지는구만 네 이.. 이 맛이지 아니 서포트 나밖에 없을 때 좀 춥거네 춥지? 레몬님 춥죠? 어.. 총 다 썼다 서포터 6,8자막 춥지? 나도.. 나.. 나.. 저쪽은 냉혈이어서 풀 수 있어 차가워 그니까 내가 뜨끈뜨끈하게 소문불 찢어줄게 내년엔 피가 있을 수가 없어 내년엔 피가 있을 수가 없어 내년엔 피가 낀다는 것은 피가 낀다는 거 아니다 아니다 쟤네는 시체잖아 쟤네 살아있는 거야 아 쟤네 살아있었나? 좀비가 아니야 아.. 그랬던가? 일단 모르겠고 파란병 맞춘 거야 이빗 미고토나 움직이잖아 이거까지도 모두가 회복해줄게 아.. 우리 서브에서 5년동안 부른 사람이 제주의 설정도 부른다니 킥 더 유엔 아 나 킥 당하는 거야? 아 나 그대 휴대폰 게이바가 가도 됨?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선을 아는데? 선을 아까부터 자꾸 넘어와 어.. 어.. 마이크 끄고 있었네 100원만 주실 분이 있나요 혹시? 어.. 이미 집에 왔는데 어디 계세요? 상점 앞이요 아 상점 앞이요 퍼크 뭐죠? 대물이요 대물 확인 어 대나? 어 대나는 되는지 모르겠네 아.. 하필 하고 뜻이야 근데 이 판 오래 하고 싶지 않으신가본데 어? 왜? 오케이 이게 무슨 짓이야 뭔지 정만 siis 저러 저기요 왜요 아 저런 스태틱 아 뭐야 번개 손님이 여기 있어 나 이번엔 여기서 불지져야겠는데? 나 이번엔 여기서 불지져야겠다 아 저 근데 잘 치면 좋긴 해요 저걸로 패링 돼 패링 되긴 하죠 패링 돼 패링 돼 패링 되는데 뭔가 이상하게 많이 붙어있어 그래서 쓰기가 힘들어 내가 그래도 한번 쓰고 버렸던 것 같은데 오오오 예 아 이거 지금 뭐하는거야 뭔데 인력 내가 쏴야지 무기 뭔데? 뭐 배웠어? 아 그 또 번개지짐이 응 하라고 오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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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그쪽은 잠깐 붙을게요 캔션이 저 후반쪽 봐줘 아 아오 아오 서버 아니어도 대면할텐데 아팔 수도 있네 서버 전용무기야 주변으로 번기도 안 치친 것 같고 후방 상태 어때? 괜찮아? 전방 공포가? 나 없으면 안 돼? 어 안 돼 아니 잠깐만 나 뒤에 가야겠는데 저 뭐..뭐에요? 저 한방 맞고 죽었는데 뭐 맞고 죽었지? 힐 없이 그저 계속 흘러맞았어 일단 스태틱 제가 생겼어요 잠깐 힐이 멈춘 사이에 떨어지니까 아이패지 10주발 남았어요 피 만땅이었는데 여기 애들 덤비가 세가지고 뭐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뭐해주고 있었는지 못봤는데 스태틱 맞았어 엘리 크롤러는 못봤는데 거면 그냥 많이 맞았어 옆에서 크롤러한테 갈까봐 거미가 좀 아프긴 해요 거미는 되게 아프다니까 이따고 무슨 편하게 아파요 한방 커서는 아닌데 근데 한방 커서는 아닌데 이게 아마 다른거하고 곁에 맞아서 그런거에요 제가 볼 때 기계가 더 큰 편이 없는데 제니은... 아니... 귀엽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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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불진아야 돼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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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알네.. 연장이 짜다고 하고싶을 때 연장이 엄청 고단하네.. 그니까.. 거니까.. 근데 코안도 없구나.. 어. 코안도 없을까? 나 무슨 싸움을.. 나 무슨 싸움을 팝업하고 있었던거지? 그 뒤에서 괴롭히는.. 땅 아하하 그거 가줄거니까.. RPG 4발 남았어요.. 나도 근데 스타딩은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 이게.. 한테 하던데 이거 스태틱이 스태틱이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순정식이 이해가 안 가 강공격이 니 모순도 이해가 안 가 지금 강공격이 이게 강공격이 떼는지 안되나 이게 살짝 모순봐 개웃기네 동찌붕치 어디에 계시지 어.. 네모님이 저기 있구나 다 썼는데 이 새끼 다 써야지 계약하더라 구세주나 들어야겠다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거 나 스포츠 사는데? 돈 남은 사람 나 돈 남은 거 500원 남았는데 500원 하면 돼? 무슨 그렇지 스포츠 업그레이드 가지고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스포츠가 제일 샀나? 스포츠 여기서 좋긴 한데 스포츠 petition 갑니다 어? 고맙습니다 빨리! Z가 가까이 왔어 다시 만나요 어? 쇼핑에 지워지게 해 타이브 아프다 Z놈을 닦아 예? 어? 노웨이 이거 뒤에 상완보다가 이러면 나 분어줘 그쪽으로 바로 떨궈갈게 아차하면 버섯거 사라지는건데? 그니까 아차... 아차해서 버섯거 사라지면 부여하는거지 그 때가 내가 가야되는 상황이 맞잖아 죽기전에 바톤터치 할 생각은 안하고 아차하면 없어지는데 바톤터치에서 숨이 어딨다 바톤터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부여줘 그러면 난 그때동안 여기 있는 버섯거 계곡... 아니 도와주고 있을게 본심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기분탓이에요 팔자가 어때? 앞에 아무도 안오니까 좋지 쾌적하지 쟤 눈감고 하고있다 지금 뒤에서 파란불도 나오고 있고 앞에서 팽이하지 말아주네 쾌적이지 авай 아하스쿠 쏜다 육하잇자마 아니 나 퍼벅인데 뭐라고? 뭐라고? 나 퍼벅인데 어떻게 잡아? 퍼벅인데 어떻게 잡아? 퍼벅인데 어떻게 잡아? 퍼벅이잖아 퍼벅이잖아 퍼벅이 없으니까 너가 내 시야를 괴롭힐 수 있으나 육하우스 동작하고 보자 이육은 아스턴드 없다고 했었다는 거다 어? 너가 파고를 줄 수 없지만 결심했지 너 누구 키워 보이는데 황제 황제님 좋아? 황제님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 아 고생하네 그리고 황제가 가장 좋아 스킬이 괜찮지 아 스킬은 좋긴 하지 나 그래도 우마무습을 하는 건 알겠지만 불툴 앞에서 팩이 가는 건 그만 좀 힘든데 우마무습에 한국판 언제 나와요? 기다리고 있던데 이야기가 좀 변인다던데 이원영 말에 나온다 아닌가? 이원영 말? 안 돼 네이버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에서 한다는 네이버 네이버에 모바일 게임이 있나? 네이버 아 네이버 말고 뭐 어디다 후방이야? 앞에 앞에 굴드쉽이 예쁜 건 아는데 집중해요 고요지가 최고긴 하지 아 배고파 어 뭐야 나올 때가 되긴 했네 알았 granny 낮은 한 유리 나오네 스이퍼 보셨는데 스와이퍼 보셨어 오오오오 야 아주 hepチャーム 스포츠가 어디있고 스포츠가 풀강이 상강이 스포츠 말고 하른방송 2강을 했잖아? 응 왜 아냐 dragon 음 잔상만 남아있고 또 앞으로 가지? 뭐지? 오예 뭐가 운다 뭐가 운다 호방지험표 해? 호방지험표 하면 바로바로 말충 해주세요 바로 빼고 가야 되니까 뭐야 다 빼? 언제든 오는거 같은데? 쿨파 전부와 헝 스페인쳐? 왔네? 퀘인치우고 페인 모션 나오는 보이스 그냥 틴키라 네 헌스크 말고 제네도 틴키많아요 두루토토도 틴키되는거 알겠는데? 그리고 쿨팔 뛰어오는거 모션도 틴키있고 완전히 틴키모션 많아요 어 맞아 난 한 대만 때려줘 그 헝스크 아 그 헝스크 앞에 있는데 쿨팔 뛰어와갖고 까스톤 터트릴 때도 있잖아요 그 때 진짜 기분 좋은데 보통 헉스크가 블루트한테 시비 걸죠 그렇죠 그 화면만 사기 때문에 약간 관계있는거 같긴 한데 근데 블루트가 또 두려움 총립해가지고 잘 죽어 시비도 걸리고 죽고 파죽 근데 가끔은 블루트 있을 때 붙어있을 때 블루트 살짝 떨어져서 시비턴이면 블루트라 지는데 붙어있을 때 시비턴이면 블루트 근접공격 은근히 세서 허스크 질 때 있어요 아니요 허스크가 질 일은 없죠 자폭 있는데 아 맞아 다포고 같이 죽지 같이 죽지 같이 죽지 질 일은 없죠 그건 그러네 허스크가 질 일은 거의 없어요 같이 죽지 지진 않지 아 저 밑에 총 쏘연을 잡기 힘들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저거는 하하하하 병 앞에 스크 아니야?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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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다 아파 이거 물 써면서 허스크가 이길 때 좀 아나 허스크 너무 세 가지 코 맞고 시작하면 코 맞고 시작하면 코 맞고 시작하면 허스크가 이길 때 이길 때 으흠 못 보내 엥 그런데 왜 자연스럽게 뒤로 갔어 인간아 나 하람반석이 없어 그냥 총알 치워야 돼 코알 먹고 갱셔님 총알 먹고갈게요 오늘도 정의노 초한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아 배고파 자냥 안 썼어요? 저도 안 먹었는데 단식 뭐 수장하세요? 킬을 간단히 할 줄 알았는데 퇴치가 나고 있어 괜찮아요 저도 저도 아까 체력북으로 갈려 했다가 킬 풀 한다는 거 듣고 왔어요 한 번 하면 빡세게 해야죠 저도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하면 빡세게 편의점 세트 삼각 딥밥에 컵라면 왕뚜껑 왕뚜 조용해요 킹뚜 왕뚜껑 왕뚜껑 난 근데 육개장이 더 높게 그건 삼각김밥이랑 안 맞아 아 그건 맞아 삼각김밥하고 나는 삼각김밥하고 먹을 거면 나는 그거 뭐냐 사회공탕 나는 질라면 매운맛 나는 사회공탕을 먹어 그러면 약간 공급에 밥마먹는 그런 국밥 같은 느낌이나 아 왕뚜껑 사각김밥 두 개 핫바 하나 끝 아 똥 먹었어 와 라면 안 먹은 게 아니고 라면이 너무 맛있네 와 지금 모르는 라면들 겁나 많이 나와있던데 나는 그래도 늘 먹던 것만 찾아 요즘 나오는 것처럼 맛있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 맞아요 울렁해봤는데 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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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워야 이거 불불님 데워야 라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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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붙어졌어요? 에 불 났죠 저 밑에 불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커팩인데 커팩 안있어요 커팩 세신 것 같은데 좋았네요 근데 다 흠 커팩 같은데 이거 커팩 하나 더 커팩 칼짝 너무 커팩적인 모션 아니야? 좀 성의한 게 있어야 되지 않아? 오토들여도 정볕어 정볕어 아니야 이거 한몸씩 간다고 내가 범변 풍경 누리고 있어 저거 범변님 아 앞으로 좀 가 주로 파죠 허스크 허스크 호망이 호망이 별 문제 없네 중재대가 안 오는데 호망 쪽에 와? 아 전반에 컷 전반에 풀파 풀파 내지 준비 세크도 있어요 오우 살아있어? 죽은 것 같아 아 육칼짝만 대부분 내 풀파가 죽어있긴 하네 어허 앞에 총아있어 땡스 흠 흠 버서까 뭐해 금방 버서까 뭐해 체크 훅아 반전 와 4푼에 펑펑 터진다 근데 스크 와요 스크 다가오고 있어요 죽었나? 안 죽었네 죽었다 4푼에 터져서 죽었다 뭐가 온다 뭐가 온다 뭐가 온다 우와 후방빵 맞아 후방빵 후방빵 이걸 담발말처럼 느껴졌어요 윌섭에서 현하지 거의 주마등 나레이션 버스커들 맨날 저런 느낌 아냐 뭔가 비명지으면 저게 마지막 담발말야 동아리줄 위에서 나는 한줄 타격하고 있는거야 반대 다 포기지않은다 반대 다 포기지않은다 알면서도 모른척해야돼 알면서도 모른척해야돼 철원 다음허스크가 무서워질테니깐 하긴 저 후방래는 허스크 처해가 좀 힘들긴하지 근데 전망가에도 힘든건 최대한 절개로 노리고 있긴 한데 근데 애초에 이 맵이 허스크가 너무 게임판 크기 좋아 잘 안보여 안에 있다보니 강금되는 듯한 느낌의 표현이 강조되잖아 오늘도 정의노 초발도둑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넌 어른스럽지 힘이 받았지 너 이제 불갈 네? 탄낀다 이제 아 이제 탄낀? 나 탄낀게 없는데 탄이 아닌데 까스 낀다 기찬네 허스크 되는거야 쑤어사이드 어택하는거야 자폭 그니까 쇼어 사이드 어택이잖아 자폭 이스포전 이제 이제 와가 나와 외치면서 이스포전 하면 되는건가 난 왜 진짜 죽을거 같은데 와가 나와 와아 빨리 갔다와야겠다 하아 오오오오 에이 주 류단가 나이잖아 마세가 소유사 생생각 보라스잠 라인 보조하기 내가 언제부터 내가 니 앞에 있었냐 내가 가면 서있는데 니가 자꾸 내 앞으로 서있던데 뭐지? 니가 점점 뒤고 간거 아니다? 아님 뭐지? 이 자리가 아니.. 내가 니 어떤거지? 3라운드 전부터 이제 이 포지션이었어 아 봐봐요 이거 폴파 전방 이 칼자가 멍때릴 때 아니야 지금 폴파 저 잡았어요 이거 스쿼처가 자크하고 우클 피력하면 무슨 판정을 데미지로 들어가요? 아는 사람 있나? 네? 궁금한거 있어요? 스쿼처 이거 자크 우클을 진짜 타격하면 데미지가 뭐여 들어가요? 이게 좀 알기 힘든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우클 네이팜은 직격 없을걸요 아마 아 이거 직격 없어? 이거 나아가는 판은 있지 않나요? 아 직격 데미지가 없는거에요? 아 그건 좀 크네 참 쉬어요 지뢰 밟지 마시고 둘 커터 둘 커터 둘 그러면 자크 직격은 뭐여 들어가지? 포파면 아닐 것 같은데 스크 컷 스크 컷 스크 컷 스크 웹무거인줄 모르겠어요 스크 컷 스크 컷 아 지랑댕? 부끄러워 이런땐 알갠니 아 뭐야 뭐 군대자들이 뛰는 소리 들으는데 커터? 홀컷? orig으로 뛰는 소리 스타디 gonna throw.. 아 피다 스향 카펫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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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tore 하나 더 뭐 안 좋아isl sätt antic 죽었나? 죽었나? 죽어워나?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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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아 맞다 펀트님 그 잡목 위주로 잡으시려면 글록을 글록 말고 위터바이트 한번 써보래요 어 산탄 산탄 리볼 아니었나? 그 어른 산탄? 그거라야되는데? 컷던아 정발에 컷던아 컷던아 컷던고? 하나 더 있는데? 둘 둘 둘 둘 다 둘 다 위터바이트 없으려면 방사피해도 쎄져요? 그거는 뭐 컷만 안내? 그런거 쎄구나 직격만 쎄진 줄 아는데 직격피해 29고 방사피해 20인데 합치가 49라서 그 한발로는 못했을때 머리도 됐어요 계속 건수리 쓰면은 진짜 쎄요 유회로 쎄요 일단 딴거 모르겠는데 절서에서는 그래도 안나오겠네요 금방이 백가사전이 아니라 고의무입니다 백가사전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고의무입니다 바위거 아 안돼 시원하다 나 대단점 중이야 이거 파饭 이거 파饭 이거 파饭 제가 직접 hurеш하게 쓸 거ax한 ray highlights 내가 미리 스코처를 내게 하지 말아주실소서 스코처 계속 들고 싶다고 끝 끝 끝 팟 마스쿠 отв kombauft Kurt aina Osa 케어커면서 진짜 어떻게 살았어? 저게 서버장법 변한건가? 처음 봤네 우리 서버에도 그런게 있었구나 안되겠다 불안해서 안되겠어 근데 파문바사기 팔고 마이크로웨이브 사야겠어 좋아 나 원래 마이크로웨이브를 잘 안사는데 나 원래 마이크로웨이브를 잘 안사는데 나 원래 마이크로웨이브를 잘 안사는데 이빌레이터 이빌레이터 뭐야 이거 이빌레이터 이빌레이터 간만이다 우리 서버에서 톱을 쏘는 날이 오실이네 쩐다 우리 서버에서 톱을 쏘는 날이 오실이네 우리 서버에서 톱을 쏘는 날이 오실이네 쩐다 뭐..머드였는데 이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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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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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아니 뚝배기를 내방나가자는데 이빌네 지금은 진짜 언젤같은데 윗더바이트로 팔팍 얼리시려면은 방사 피해로만 맞춰서 얼려야 돼요 직접 맞추면 넛백 넛백 지금 뭐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딱 맞춰요 그냥 일부여 천장 쏘시면 돼요 급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면 더 반사 피해를 피기 쉬워 그 발 사이에 발 사이에 딱 바닥에 쏘시는게 가장 좋아요 어이 뭐야 발 틀어줘 컷 컷 컷 컷 컷 컷 rin 컷 컷 컷 컷 컷 다시UD ao 컷 컷ordin 컷 컷 컷 몇 몇 인 뒤쪽으로 어? 어? 배가 고프시다니 이번엔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곱창, 막창, 대창 삼육살 왕이 나 지금 졸고 있어 배 때려요 혜수 형님, 혜수 형님 배맞아야죠 괜찮아, 한 3달 안 오면 돼 삼성신고는 해주고 할 말은 다 하고 가야지 그래도 기왕 갈 거 할 말은 다 하고 가야지 저는 목살이 먹고 싶어요 지 껍데기 지 껍데기 좋지 땅콩 가비 뿌려갖고 샤브샤브 아 그것도 괜찮다 오동? 마무리는? 죽? 오동? 너무 뜬금없다 싸울 사람 마무리는 죽이나 우동? 아님 왜? 볶음밥이기 아 그것도 괜찮다 모든 음식의 끝은 볶음밥이다 위나 특정 그것이 바로 한국인 뭐야 뭐야 미친새끼 좋아하네 미친새끼 좋아하네 미친새끼 미친새끼 아까 근데 로그는 안하고도 10%를 내 역시 우리 서버가 나왔다 잠시 빠져 저러시 바로 걸려나면 난 슬슬 총알이 없네 오케이 밀어요 그 세 분 총알이없돼 그 노무인다 폭격감이 오는데 오늘도 총알 더듬이 되게 해주세요 난 안돼 그냥 하나만 받아 하하하하 죽을거 했어 하하하하 나도 죽어 했는데 하하 오늘도 병에 넣은 총알 더듬이 되었습니다 하하하하 단팔임 제발 실시간으로 보내가 죽으러 가야지 하하하하 단팔 단팔 은슐슐 쓴다 어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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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m에요? 머네 레모님 무기 떨군거는 어떻게 되나요? 하하 아 그거 다 보이시는거에요? 저거 뒤에 있는거 다? 하하 그니까 저거 다 보이시는건가? 하하하 한 번 리필 해? 리필 하하하 하하하 아 풀파맛은? 도요트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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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우이서버포요트는 강력하다 하하하 하하하 맛있어서 죽는거 보니까 소고기 미역국이 틀림없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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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공조같이 무겁고 매세기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거는 매생입국이 된 건가? 원래 매생입국이라 하지 않나? 원래 미역국이야 그렇지 판템 미역국이야 고거 미역국이야 조개 미역국이야 그게 문제였지 주자루야 주자루 주자루에다가 스타버로끄래요 O FPH는 점점 기계가 돼가고 저게 조심해 저게 본체라고 저게 본체라고 저게 본체라고 저게 본체다 조심해라 저게 본체다 조심해라 O 루키가 호시의 모호와 아 야 진짜 소리가 미쳤는데? 진제들과 물이 오는 소리가 나는구만 괜찮아 우리 쪽에 안 물려오면 돼 아닌가? 저쪽으로 물려오면 그게 더 큰일인데 콩 찌워봐야 되는데요? 그게 더 문제 내 생각이면 더 미성 이쪽에 타타 두고 어 왜 안와 아이씨 왜 기금이 다시 탔죠 퍼프가 많네 그러게 에어헨 퍼프라 너무 많은데? 어색한 안좋았는데? 어? 저 무기 안좋은데? 큰일났네 뭐 들었는데? 점프 도끼 들었어? 아니 이원스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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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펭이 빡세잖아 펭은 속도 개내려 그니까 펭이 빡세잖아 풀파 전망 풀파 하나 더 있는거 같은데? 커토 아니 커토구나 커토구나 온다 온다 둘 더 온다 커토 둘 컷 커토 둘 더있어요 둘 잡았는데 둘 다 있어요 아 맞다 그 그 그 위터바이트를 썼을 때 어iy 어이 lobby 늦파는 막 토 Ahmad 그게 투자체를 점트 가운데가 살짝 위로 올라가 키디디 저한테 맞추시면 되면 그 퍽을 부시면 돼요 저쪽 퍽을 풀파 풀파 확인 잡을 수 있어? 어, 킬 받아요? 후방 풀파는 괜찮아? 잡을 수 있어? 반복 풀파는 잡았어요 어, 저쪽 별 따져 후 풀파 후방 갈게 저 노방변 뒤에 위험이야 뒤에 잡았어요 앞에 앞에! 제 앞에! 이제 2차 배로 다시 뒤에 맥스 닫은거 같은데 전방에 풀파 있어요 힉 앞에 풀파 밀고 있어요 풀파 꺼 풀파 꺼 잘 죽네 컸가? 컸다 컸다 전방 컸다 와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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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풀팍 확인 전망 늦죠 저 후방 늦죠 한마디로 풀팍 안 왔어 뒤에 빠져요 한마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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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은 좀 절 했으면 부각당거라 한마디로 한마디로 다시 갈게요 킬에 타 들어가서요 도도 휠 좀 넣어주세요 도도 휠 좀 넣어주세요 야 총알 도둑 이런 스크 하나 컷 전망에 좀 스크 더 있어요 컷 더 스크 컷 별단전 스크 펄팍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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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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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펄팍 컷 펄팍 하나 더 전방에 안 죽었지 저거 함 59 펄팍 도도 오degree 앙스프크 잡고있다 저 흠한 무게는 스파 없는데? 난 아크 반사기를 어떻게 해야지? 20마리 얼마 없네 근데 이거 버틸 수 있겠다 호우 왕래는 슬슬 포크 바꿔야겠는데? 화방 말고 딴 걸로 해야 되나? 근데 라인 라인 가짜히 버섯 번을 주면 갑자기 라인 땡겨줄 수 있다면 화방 말고는 딱히 얻는데? 포크척 빼고 하얀 반사기 되어야겠다 아 하얀 반사기 아니라 콧본 되어야겠다 와 이끼러 배필신이 점점 목불과 옥릭이 되어서 배고파서 개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année 오랫릭 5일정 타기 방금 비슷했다 근데 아 페인 치면 미야당ِ 어이 아 근데 페인 쳤다고 말 좀 해줘 풀링을 해줘야 되는데 야 닌 피엔 쳤는지 안 쳤는지 내가 확인이 안 돼 그러면 일단 1타 치기 냅두고 그 다음부터 밀까? 그러면 돼? 패밍 치면 위안하잖아 네이지도 근데 내가 왜 안보여? 그래서 그래 아 패밍 치면 네이지가 피었나? 나 왜 기억이 없지? 나 버드코 왜 한거지? 갈라봉 3개? 3개면 될까? 어휴.. 심만들아 확실한건 좋겠다는거에요 3개? 6개가 있어도 모자 아프는데 아.. 못쟁했어 애매하네 괜찮아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죠 좋았네? 뭐지? 이번엔 어차피 망나니까 티포 왔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타름이 네네네 10분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금방 컷 금방 가능하면 풀받 딜 해줘요 가능하면 풀받 딜 해줘요 풀받 딜 해줘요 풀받 하나 풀받 하나 뒤로 컷 턴 됐다 좋았나? 안 좋았네 풀받 좋은가요? 뒤로 풀파 뒤로 풀파 뒤로 풀파 뒤로 풀파 풀받 풀파 풀받 풀파 풀받 풀파 상전 하.. 파울병 저 rpg 좀 아껴 가면서 풀받 파 뛰어오는 것 같은데 사운드가 컷어? 풀파 풀받 뛰어오는 사운드 이랬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풀받 전방 확인 확인 풀받 펫 앞차에 터졌어요 하나 더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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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놈의 포장 동놈의 포장 와봤어 뒤에서 거니깐 뒤에 뭐있어 뒤에서 크니까 뒤에서 거니까 뒤에서 거 dull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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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스티윙 수류탄 한개 남았어요 아 콜팟 와... 나 그 방탄이... 진짜 개작이다 콜팟 퍼 이제 수류탄 없어요 확인 지금 데모니 수류탄 없다는거죠? 네네네 데모니 수류탄 없어요 알라봉 다 채워진거 하나랑 한 20발 남았어요 안녕하세 슈퍼도 한... 16발 남은거 같은데 슈퍼도 16발이면 안되죠 어쩌나? 지금 그냥 제트타임 될 때마다 누르긴 했는데 횟수 확인해보세요 최대한 8개로 풀풀로 차있긴 했거든요 그럼 아직 괜찮은거죠 앞에 풀파 풀파 태행 안채고 넘어왔다 맞아 빨리 잡아요 지금 마무리 된거 같은데 네 마무리 됐어요 아이씨 이러요 나이스 풀파가 더있어요 반전 뒷 빠져 아우 나 뒤가 손 남았네 뒤에 들어갑니다 반상적이구나 풀파는 도왔어요 뒤에 위험해요 기업이 아 풀파 아 풀파 풀파가 풀파가 푼가한게 온거 같은데 푼가한게 온다 푼가한게 에이 앞에 앞에 머이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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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했을때면 미워야겠어 뒤로 빠져있죠 잠시? 어디다 잡았어요? 뒤로 빠져있죠? 하나 둘 스크둘 잡았어요 스크둘 잡았어요 없어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보스 끝 끝 보스 와 다행이야 이제 와 해머클로버의 절개 들어봐야지 아 힘들어 씨발 나 그냥 팝업 그대로 유지할게 팝업 유지하고 그냥 주변 잠옷 정리하고 간다 한 번 사기 들고 한 마리 나와 한 마리 나오죠 한 마리 나오는데 보스가 엄청 세요 좀 많이 하니 좀 많이 하니 저희 보스 너무 약하게 보시네 보스 어미해 네? 보스 어미라고? 그런거 말씀해주시면 재미없는데 자 가 어 나 어미 안만나봤는데? 끌렀네 어미면 우리 네저 맞고 죽을 운명이 보였네요 뭔가 엄폐물 많은데로 가야겠는데? 엄폐물 많은데로 가야겠는데? 공터? 공기 명단? 그냥 절 늘 막는데 왜 막다? 난 이걸 꼭 깨야겠어 네 아무튼 공기 명단? 공기 마이크 제잎 이정도 떨었으면 되겠죠 여기서 막기는 좀 흉터치 않나? 하모님 동 동 동 동 동 동 공기 피 탱크에 있는데요? 여기 여기 피 탱크 피 탱크 와 여기 소리 나는데? 어 나한테 있다 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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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모니 모니 레이저 날 뻥지마 와 바드 순 바드 순간 의자 밑 바드 계단 밑으로 숨는가봐 어? 출고자 일단은 물러나 물러나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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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물러나 오 오 레이저 썼잖아? 레이저 오우 괜찮아? 부셔야되요 레이저 레이저 엠피 8부분부터 8부분 뚫려 뚫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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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오우씨 엽 레이저 레이저 으악 됐어요 닉다운 더 Grant 아니 망포를 안 망하지네 망하죠 경이들아 내 망포를 괜히 얼었다 promotions 한게 아니에요 엠피! 엠피 맞았나? 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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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한테 오는거니? 어우 씨X 노브 잡아야돼요? 노블부터 잡아요! 노블나온다 나 못 붙어 나 노브 수여서 나 잠 못 잡긴 힘들어 돌아 돌아야돼 이거 돌아야돼 노블부터 잡아봐요 노블부터 잡아봐요 어우 어우 괜찮아요? 우와! 나 총알 못받아 와 한방이네 어우 죽겼따 돌려요 돌려요 레베저 거의 다 푸셨죠 저거 팔 팔 부서진거 아니에요? 팔 부서진거 같은데? 네 부셔졌어요 어? 어 네네네네 이제 바이저 아 로봇부터 로봇부터 다 푸시고 로봇 남아있나? 로봇 다 푸신거 아니에요? 모르겠네 어 방금 뭐했지? 바이저 푸십시오 까깍깍하면 어어 엠피 오 뒤질뻔했다 힐 가능해요? 해피지인 뒤에 엠트 들어가요 자 해피지 좀 바꿔올게요 엠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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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콩 이리 콩 그쪽 갔나 얼굴도 꽃 받았나 또 나와요 온다 뒤에 너버 붙어 너버 붙어 텀버펜이 킬 와 나 못됐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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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호키님 쪽에 붙었어 어미 넘어졌다 어미 넘어졌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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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너버 붙어 너버 붙어 텀버펜이 오른쪽 너버 다퉈야되는거 같아요 보스 저 탑박 제가 먹을게요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쭉쭉 빠져 뛰어온다 뛰어온다 EMP EMP 서바쪽 서바쪽 봤어요 서바쪽 서바쪽 근접공격 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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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쳐야 돼 EMP EMP 썼다 됐 엣 엣 엣 엣 엣 엣 엣 지폈다 그래 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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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엣 엣 엣 엣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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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건수 뒤에 건수 쭉 도망가요 그냥 쭉 도망가 어미 무서워 어미 피밀쪽 피밀쪽 어미 피밀쪽 아니다 그쪽이요 건수 다시 붙어요 저쪽으로 어미 그래 로봇 붙어 로봇 붙어 로봇 붙어 있어요 어미 뒤에 정신 그랩 피해졌다 응 피해졌다 서바쪽 서바쪽 민족공격 빠져요 빠져요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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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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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기 버스트 버스트 버스트요? 어 어 예아 서바스님 저거 다 퍽 같은데 다 퍽 다 퍽 하상딜 어 다 맞네 다 맞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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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겠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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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к